경주 황성공원을 정비해서 도시 바람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사유지를 꾸준하게 매입했고, 내년 말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공원을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로 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 건축물과 사유지 경작 등이 이어져 공원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도심숲 보존을 위해 경주시는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내년까지 지작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토지 매입 절차와 함께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쳤고, 다음 달 경북도 심의와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황성공원 부지 중 65%를 근린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문화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난개발로 정비가 늦어졌던 경주 황성공원에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되면 대표적인 문화휴식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